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포토샵 13강 오늘은 실감나는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다보면 엉망으로 찍힌 사진에 빛과 그림자가 싹 무시된 사진들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득이하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실제 같은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5를 눌러서 00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001번을 가져오시면 제가 패스 작업을 해놨습니다 혹시 패스 창이 보이지 않으시면 윈도우에서 패스 창을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작은 네모 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파인애플이 활성화된 게 보이시나요? 이거를 키보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J는 복사해서 붙이기구요 다시 레이어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컨트롤 J를 했더니 복사해서 붙여진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아래 있는 레이어 창에는 헷갈리니까 색상을 조금 주겠습니다 연한 연두색 계통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파인애플이 온전히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 파인애플을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창을 끌어내려서 휴지통 옆에 있는 레이어 창에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복사가 되었어요 위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 아래 거에 그림자를 만들겠습니다 아래 창에 이 아래 창을 클릭해 주시고 변형하겠습니다 밑에 하나가 복사된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T를 눌러서 윗부분을 이렇게 끌어내려 주시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찌그러뜨리겠습니다 이거는 스퀴라는 기능인데요 에디트의 트랜스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적당히 만들고 싶은 그림자를 만들겠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다시 누르시고요 이 창 네모난 창 작은 창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그림자를 검정색으로 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품의 색상이 살짝 묻어나게 만들면 훨씬 더 리얼한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색상 창을 클릭하셔서 제품의 색상을 클릭하시고요 아랫부분 검은 부분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붉은 갈색이 섞인 그림자가 되겠죠? 너무 진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조금 할게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요 여기에 색을 주겠습니다 옵션 딜리트 활성화된 거 해제하시려면 컨트롤 D고요 해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너무 진하니까 블러를 좀 주겠습니다 필터에서 블러 가우션 블러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놔보면은 보이거든요 오케이 누르시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림자가 너무 진하고 리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크를 주겠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있고요 툴박스에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밑부분에 옵션 창에 가시면 검정색 흰색으로 된 그라디언트 눌러 주시고요 오케이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해놨던 마스크 창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끌어서 주겠습니다 그림자 윗부분까지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연하게 모양은 살아 있으면서도 리얼 그림자가 되겠죠? 마음에 들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파인애플 윗부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툴박스에서 번 툴이 있습니다 번 툴로 파인애플 아랫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파인애플을 조금 진하게 해볼까요? 그래서 리얼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잡아서 중간으로 좀 놓을게요 이렇게요 그림자 만들기 아주 간단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널 아트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해서 만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간단하게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생grand Teux 내용의 Hans 늦게ini